캠핑이 너무 재밌어요. 저랑 같이 가실 분? 돌판이에요. 한방이야, 이 날? 너무 많이... 오늘은 캠핑 가ue 날이에요. 캠핑을 언제 가고 싶었거든요? 뭔가 제가 아직은 캠핑 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더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갈려고, 오늘! 첫 번째 캠핑 갔을 때 우주 캠핑 갔다가 제가 대만에서 캠핑을 가는 게 제 캠핑으로서의 최고의 목표예요. 캠핑을 두 번 밖에 안 가봐서 경험치가 조금은 무단한 것 같아서 오늘까지! 아니 오늘 가면 잘할 것 같아요. 오늘까지 가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만에서 캠핑을 혼자 가보려고요. 여기를 달려고, 커플 사이트도? 오늘의 안방은 바로 이거예요. 아빠! 그때는 겨울이어서 여기가 난방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서 앉았었잖아요. 좀 따뜻할 것 같은데 완전? 날이 너무 싫었어요.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펴서 경치 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위스키 한 잔 먹고 끝! 자 내려요. 성공! 성공! 오! 무서워! 올라가 볼게요. 안 올라간 지 오래돼서 죽이는데? 좋은데요? 잠깐 안에 들어가 볼까? 닙! 이거 봐요. 양말 이렇게 여기 반죽 신으면은 조금 다리 짧아 보이는 것 같아서 꾸겨 신었어요.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야. 터뜨라 스탠 터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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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개수퍼야! 제가 움직일 때마다 차가 엄청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? 이제 요리를 할 건데 분명 저는 이 흰티에 묻을 것 같거든요?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 안녕하세요 꿀벌이 좋아하는 녹이에요 어때요? 완전 캠핑룩 같죠? 여기 있는 벌들이 다 나한테 올 것 같은데? 오늘 저의 식탁을 만들 거예요 녹화하면 오늘의 식탁 완성 이거 냄비가 1인용이니까 이렇게 냄비가 너무 작네 냄비가 너무 작아 재밌다 끝 끝 이 정도인가? 된다 좋아 좋아 잘 떼어 보이네 다 익었네 오 잠깐만 제 얼굴 너무 무서운데요? 가운 하신데? 너무 맛있어 역시 한국인은 돌판이에요 고기의 흐름은 끊기면 안되게 바로바로 올려줘야 돼 제 머리 조명이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잘 안보여요 이렇게 하고 보여요 제가 화난 거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고 보여요 잘 보여요 고기가 구워졌나 안 구워졌나 오 좋아 지금 딱 이때 김치 먹어야 돼 지금 딱 이때 김치 먹어야 돼 짜잔 이걸 진짜 제일 먹고 싶었었어요 하고 얘를 여기다 싸요 싸서 너무 맛있어 너무 감격스러운 맛이에요 와 너무 맛있어 우리 개탕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잘 되고 있는데? 한 번 먹어볼까? 오? 뭐야 나 진짜 성공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 익었는데? 닭이? 와 이거 봐요 대박 진짜 잘 삶은 게 뭐냐면 얘가 막 이렇게 뜯어져요 이게 잘 삶았단 치는 거거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데? 너무 맛있어요 닭발수 한국에서는 힘들 때나 지쳤을 때 닭발수 먹으면 진짜 기력이 살아나거든요 누룽지 이렇게 한 입 뜨고 진짜 잘 익었죠? 진짜 몸보심면 사는데 최고의 음식